당신이란 여자가 나를 낳았다는 게 수치스러워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어린아이였던 내 자신조차 끔찍하게 싫어 수없이 이런 짓을 함 살았겠지 젊은 디자이너들의 피, 땀 눈물을 훔쳐 꿈을 짓밟고 희망을 빼앗았어 젊마씨 안에 있어요? 어디 안 좋아요? 컨디션이 좀 별로라서요 아니 근데 왜 여자 화장실 앞까지 따라와가지고 아니 누가 따라와요 혜빈이 많이 부럽죠? 아니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안 부러워요 에이 부러우면서 어? 윤 팀장님 오케이 알았어요 미안 근데 그 신상 구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?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권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래요? 언제 그렇게 훌륭한 디자인을 했냐고 만나들